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구경북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지원 제도를 제대로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황상현 기자입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코로나19 지원책은 무엇이었을까? 중소기업 중앙의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업 종사자 52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구시와 경북도, 정부 부처가 제공하는 8개 대표 지원책 가운데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활용했다는 응답이 42.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전기료 감면 34.7%, 긴급경영안정자금 29.6% 순이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시중은행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가 5점 만점에 4.44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세 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3점, 특례보증 4.23점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아예 모르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시중은행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지원책은 전체 응답자의 36.1%가 내용을 몰라 활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신청했지만 제외됐다는 응답도 6.2%나 됐습니다. 8개 지원책 전체를 보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응답이 33.3%, 신청을 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응답도 11.7%나 됐습니다. 대구, 경북 중소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서 운영 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을 가장 필요하다고 꼽아, 여전히 정부 지원책이 현장 곳곳에 비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BC 황상인입니다.